이제 끝판이야 이게? 그러면? 그럼 이게 끝판이란 얘기죠 이게 끝판이고 이게 노래 나온.. 이게 끝판인가? 드래곤슬레이어? 네 번째판이 끝판이대메 그냥 엔딩크리드 나온대메 뭐지? 이거 뭐야? 쟤는 또 뭐야? 드래곤인가? 오 멋있는데? 뭐야? 드래곤이 아니라 손인데? 손? 뭐야 이거? 뭐야? 도망가는거야 손으로? 아 아 뭐야? 아 죄송합니다 어어? 어떻게 지나가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거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거 맞는거 같애? 이건 그냥 그냥 밑으로 그려봐 맞잖아 점프 점프 완전 헷갈려 완전 헷갈려 하하하하 딱 맞춘 다음에 가야돼 탕 탕 타이밍을 맞춰서 점프를 뛰어야 죽질 않습니다 용암에 점프를 아 뭐야 이건 날아야돼? 완전 어려운데 외워야되겠다 이게 딱 뛰고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 좀 날라주시고요 띵띵띵 그 다음에 띵띵띵 나한테 에너지를 줬고요 뭐야 응 다행이네 여기서부터 오우 하하하하 하트 하트여 와 어떻게 피하냐 엄청 헷갈리네 어 뭐야 빠져버렸어 아 그냥 공격 극딜 극딜 극딜이네 아 극딜하면 저게 부서지는구나 아오케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극딜 해주고 어? 아닌데? 어어? 하하하하 어떻게 피하지? 이거 먼저 극딜을 해놓고 한 바꾸 돌 때도 극딜을 하고 어? 어떻게 피하지? 그냥 가야되나 이렇게? 음 알았다 그냥 딜할 수 있는 그런게 별로 없는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파악했습니다 파악하면 또 빠르지 내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점프 뛰어가지고 점프 뛰어가지고 그냥 가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점프해서 가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해주면서 그 다음에 딜할때는 딜하고싶을때는 이렇게 딜하고 하고싶을때는 하고 어? 왜 그리로 가시죠? 지금이야 지금 그렇지 이거지 익혔다 아 알았어 먼저 이동해놓으면 되거든 이렇게 여기서 살짝만 떠주면 되거든 이렇게 이건 좀 위험한데 이쪽으로 가야돼 파악했어 파악했어 수학공식같은 게임이라니까 뭐야 끝난게 아니야? 이런 그러게 쉽게 끊는게 없지 너무 좋네 뭐야 어떻게 피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아 이것도 그거 기술 쓰라는 얘기구나 바로 이렇게 기술 쓰고 완전 죽어봐야 알 수 있어 외워야돼 머리 멍청하면 외워야지 뭐 이거 뭐지? 자 튕기고 밑으로 그냥 몸을 막기시고 막아주신 다음에 튕기시고 오케이 내가 방향키로 억제를 하시고 아까 그놈 또 나오나오다 그렇지 그렇게 쉽게 갈놈이 아니지 뭐야 얼굴이 좀 생겼는데 초국 딜은 좋았는데 쨋 히히히이 초국 딜은 좋았는데 쨋 쨋 쨋 쨋 쨋 근데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 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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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네 여기서 극딜을 하는거야 그래서 여기서 극딜을 하고 극딜극딜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여기서 극딜을 안되네 날라야돼 지금 날라야돼 어어 너무 빨리 쫓아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데? 무비가기가 힘들어요 이거 계속 점프를 눌러야 나르는거라서 그 다음에 날라 지금 날라 지금 날라 그냥 날라 좀만 때리고 아아 그냥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되겠네 최대한 이놈들이 가는쪽 반대쪽으로 가면서 가까워질 기회를 나랑 친해질 기회를 주지마 최대한 이놈들이 가는쪽 반대쪽으로 가면서 톱니에 갈아버리면 된다구요? 어떻게 갈아 톱니에 아아 잘 피했는데 어 살았다 살아 살아있다 아핰 아 죽었는줄 알았네 엄청 뻔하게 움직인다고 저놈이 그래요?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냥 지그재그로 움직이는건가 그냥? 내려가야돼 내려 어 이놈 이제 별로 없어 아아 별로 없는데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요 나보고 아아 그래 아 여기로 왔다갔다 그러네 와 벌써 암식 개발하신거에요 님들 진짜네 진짜네 그냥 왔다갔다 하면 되네 올라갈 필요가 없네 어떻게 이 패턴을 익혔음 벌써 어 아닌데 오는데 간뻔씩 하나 잡았고 딱 봐도 보인다고? 와아 진짜에요? 나는 몰랐지 뭐야 이거 돼지는 뭐야 아 돼지 튕기는 돼지야? 갑자기 돼지로 튕기는 돼지 완전 헷갈리네 오오오오오오오ъ 아 좋았는데 몸을 맡겨 아 너무 맡기지 말고 조금만 맡겨 반만 맡겨 결혼을 안 할 거니까 아 너무 맡기시네 너무 의지하시네 조금만 맡기고 얘는 지금 얘는 지금 나르고 있는 거야? 거짓같은 타이밍게임 저걸 먹고 싶지만 먹질 말지 이거를 튕기고 때리고 달린 다음에 점프해서 밑으로 치고 달리고 아 왜? 늦게 가서 가지가지 한다 미사일 쏘면 먹어진다고? 뭐가 이게? 맞네 미사일 쏘면 먹어지네 오케오케 미사일 쏘면서 먹으러 가자 점프 내리고 천천히 천천히 먹지마 먹지마 아 저는 먹기 싫어요 먹기 싫다구요 왜? 왜? 와아 와아 왜? 쳅 토오오오 아아 씨 죽여버려 진짜 용암 짱나게 예 사람 쩜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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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멋있네 이제 좀 이제 좀 보스같네 덤벼 죽음 아니 보스가 공격하는줄 알았는데 그냥 몸으로 부딪쳐올진 난 몰라서 당황했네 좀 내가 아 아 왜 왜 죽어요? 빨리빨리 패턴 너의 패턴을 익혔다 너의 패턴은 강약 중단약 흫 흫 넌 익혔어 이 녀석아 해라 파라바라 파라바라 rejoin 쟤 크라 미리 가서 귀 모으고 있으면 되잖아 아 왜 안나가 아 저걸 안맞는 회시민 이력인데 약간씩 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네 어 뭐야 뭐야 왜 시간 내에 안깨서 그런가봐 다시 다시 몸이 돌아왔어 너무 내가 너무 요유였나 요유? 타이모트인가 봐 강폭한거지 너무 여유부리게 했는거 같애 딜 할 수 있는 찬스가 좀 이런데도 좀 있거든요 이런데도 좀 있고 나르면서 하며질 말자 나르면선 하지 말자 나르면은 이게 프로펠러가 꺼지니까 여기서 피 잊지마 높아 오토리 어른 Cort 이런데도 하트가 필요없어 이거 어차피 맞으면 죽거든 끝나거든 빨리해야돼 강폭한다 이놈 어 아 아 아 아 어 이 녀석 봐라 이제 안 맞는데 나 이 녀석 너 끝난거 같은데 어 어 어 뭐 일단 뭐야 아 속쌌스 뭐 있어 뭐야 뭐지 힘들었어 진짜 엔딩이야 아니네 일리야라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명 흠흠 크흑 구멍이 딱 이제 다 들어가네요 뭐야? 나도 절로 가는거야? 나도 떠나거라!! 뭐야 진짜로 끝난거요? 크레디트를 죽일 수 있네? 야 저거 먹어야돼 스테이지 좀 남아있거든? 아 저거 되게 저거 많은데 저걸 못먹네 아 왜이렇게 안부르쳐져 안돼! 하 미치겠네 이게 또 바닥이 있어요 대시하면서 때리라고? 아 대시하면서 때리면 돼 아 이게 빠른데 아 이걸로 깨면 되는데 아 다시 엔딩볼래 하하하 이게 빠른데 이게 아 힐인드인데 이씨 아 이걸로 뽑으면 되는데 아니 스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 뒤에 스테이지는 음악 모아놓은 스테이지에요? 새 스테이지에요 아니면은 새 스테이지 아니야? 새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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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믹스라고요? 섞어놓은거야? 혹시 모르니까 자 이 게임은 레이맨 레전드라는 게임이었구요 어 레이맨이란건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컴퓨터 사면 공짜로 들어있던 게임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제 세대는 아니고 저보다 한 5년 정도 전 후 세대분들이 추억으로 간직하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이번에 새로 신작으로 나왔는데 이 게임이 정말 게임답게 잘 만든 게임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엔딩 크레디드가 올라오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점수를 모아서 또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어요 혹시 어떤 스테이지인지 또 제가 레이맨에서 제일 좋아하는게 노래 노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노래가 제일 재밌는데 노래 나오는 스테이지인지 혹시 엔딩이 계속 나오는데 삼성말고 486시전이었다고? 아 그래? 아니 삼성 컴퓨터 사면 껴줬을걸 아마? 아 저걸 못먹네 아 안돼 안돼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너무 욕심부렸어 빨리 먹을라다가 아이씨 아 진짜 참시네 이 게임이 내가 이 게임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백투더 오리진 보니까 뭐 전작의 요소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 게임 만든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게임답게 만드는거 같애 그래픽만 좋고 멋있기만 한게 게임이 아니잖아요 또 이런 또 게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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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다 먹먹먹다니 이씨 야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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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욕심비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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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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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으 게임으로 넣어버렸네 대단한 천재인데 진짜 하하하하 엔딩 크리스텔을 게임으로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타고 올라가라고? 아 올라가라고? 그러면 끝나요? 진짜야? 아 스킵돼 그러면? 아 천재네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하하 나 올라갔어 어? 안올라가지는데? 야 누구야 해보지도 않으면서 종호를 해? 안올라가지잖아 치조되잖아 내 이거 이거 초록색깔 어떻게 할거야 이거 스타트 누르면 스킵있다고? 죄송합니다 그런 쉬운 방법이 하하하하하하 난 여태까지 무엇을 했던 것인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네 금메달 하지만 난 금메달이야 운동거리거든 운동선수거든 응? 흐흫 돈 엄청 벌었어 저거 무서워 우리 드래곤슬레이어 안했잖아 이거 노래인 것 같은데 내가 노래 한번 이쁘게 한번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어택은 꺼지시고 타임어택 4개 5개짜리 안해 음? 뭐지 이건? 어 다크 다크레이맨 나왔네? 다크레이맨 나왔어 다크레이맨으로 한번 갈게요 다크레이맨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아닌가? 여기 나온거 아닌가? 아 다크레이맨이 나온게 아니고 다크레이맨이 나를 공격하러 왔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나한테 나한테 날 죽는 줄 알았지 공격으로 오신 것이요? 흐흐흐흐 저기야 아 드래곤슬레이어 어설프게 영어 아는 척하면 안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드래곤 슬레이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 자 드래곤 슬레이어 아마 달리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궁금한 사람들은 14초만 기다려주세요 자 추천들 한번씩 눌러주시고 갑니다 노래 부르는거 맞는건가? 아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점프를 아! 야 자꾸 여기서 점프하지? 자 갑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줄 몰라 아! 자꾸 안기다리니 계속 기다리는거네 매달리는거 자체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뭐야! 뭐지?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박자를 타야 돼 뭐야! 끝난 줄 알았어 보통 이러면 끝나는데 너무 빨리 끝났나 했어 끝난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애들이 나오나 확인하고 완곡 해드릴게요 이게 좀 아... 타이밍에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자동으로 앞으로 가거든? 억지로? 내가 뛰고 싶은 타이밍에 뛰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 지가 가만 놔둬도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야? 뭐야? 뭐지? 뭐가 지나간 거야? 뭐죠? 못 봤는데? 뭐지? 뭐야? 방금 지나간 거 뭐야? 어떻게 피해야지 저거? 네 너무 의식하지 말고 몸을 맡겨 비트에 맡기라고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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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로 떼야 되는구나 용한테 용을 타고 아 야 아까 타 우리 같이 탔던 애들인데 왜 배신함 날 죽임 팡 팡 아 너무 빨리 쫓아 용이 빵 빵 왜 날르면 안되네 이거 날르면 안되고 몸을 맡겨야되네 이거 괜히 날라가지고 지금 점프가 이상하게 되겠네 빵 아 뭐야 대시 점프 대시 점프를 해야되네 그냥 점프는 안되네 몸을 막 daí 빨리 맞겨야되네 땡땡땡땡땡땡땡땅땡땡땡땡땡땡땡 하 하 하 하 어우 너무 황.. 너무 황당하잖아 갑자기 불을 뿜고 오는데 당연히 모르지 처음하는데 너무 황당하시다 하 하 하 여러분들도 저게 불인지 몰랐지 나만 몰랐나? 난 저게 불인지 몰랐어 뭔지 몰랐어 당황하지 말고 오케이 인정? 오케이 하 박자를 맞아 하 하 아 왜그러지? 점프력이 모잘랐나봐 조금이라도 박치면 그냥 가차가 없구만 슈퍼스타 K 수준이구만 하 하 하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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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로 뛰라고 너무 야 한개가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아 박태가 안 맞았나 봐 하 하 하 하 하 하 뚱뚱뚱 state 끝에 나왔는데 아 좀 최대한 늦게 뛰라고 하 하 패 패 여기서 세이브를 해줘야지 와 더 빨리가는거구나 나 왕국 할 자신이 없는데 이걸 처음부터 왕국어떻게 해? 될까? 일단 금메달인데 끊기지 않고 될까 내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 너무 끊겨가지고 노래 이름이 드래곤 라이더인데? 저 업적이구나 이거 풀렸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챌린지 풀렸거든 아 여기는 400개를 모아야지 열리는 뭐 그런걸 모아둔 그런 데구나 그쵸? 하고싶어도 못하네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끄러워 기다려 아직 안끝났어 어? 되고가란 말이야 유튜브 편집 안하고 읽고있어 많아 timely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